너 나 좋아하지? 근데 왜 아닌 척해? 아니거든? 야 니 조할람 다시 켜보면 맞는데 뭐래? 아니면 내가 무슨 짓 할 줄 알고 여길 따라와? 그건 니가 할 말 있다고 해서 키스해도 돼? 너 계속 내 말 안 듣고 그 생각만 했지? 응 니 말 안 듣고 계속 그 생각했어 입술 예쁘다 나 남자친구 있어 알아 싸움도 잘해 이 시기가 알면 너 엄청 때릴 거야 맞지 뭐 너 아까 너 너 넌 넌 나를 너 너 그때 나에게 조알람이 있었다면 울렸을까? 아니 우리 둘 다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에겐 좋아하는 마음보다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온 거였으니까 분리히 저의 마음이 먼저 온 거였다 아직 안 튀겨진 상상도가 항상 온 거였을까? 그러나 마음이 이제 이 상상의 성령을 세우고 말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.